잠깐만, 잠깐만 은샘아. 뭐라고 쓸 건데? 우와, 우아방? 은샘아 고마워. 아 참, 벌써 감격한 거야? 완성하면 울겠네. 자, 빨리 완성하자. 그래. 자, 이번엔 박스를 두껍게 깔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을 거야. 자, 뚫기 전에 뚫을 위치를 정해 표시해두고. 자, 이제 구멍을 뚫어볼까?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우와, 됐다. 털실이 들어가야 하니까 구멍을 좀 크게 뚫어주세요. 우와, 성공! 자, 이제 털실을 구멍 안에 넣어줄 거예요. 아 참, 친구들. 털실이 없으면 녹근을 사용해도 돼요. 우와, 들어간다. 들어간다. 반대쪽도 들어간다. 자, 됐다. 자, 위실은 고리가 되게 묶어주세요. 털실이 들어간 구멍을 투명 테이프로 떨어지지 않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고정. 이렇게 고정. 이제 고무점토로 예쁘게 꾸밀 거예요. 우와, 우아가 사랑하는 고무점토. 자, 고무점토를 조금 떼어서 손바닥 위에 놓고 손바닥으로 둥글둥글 만들어주세요. 둥글둥글. 그리고 바닥에 눌러서. 어, 납작콩. 히히,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자, 됐으면 이제 플라스틱 그릇에 붙이기. 야, 다 붙였다. 이제 여기에 눈썹을 붙여볼까? 자, 눈썹을 파르구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주면. 우와, 부엉이 눈썹 재밌다. 이제 아까 만들어졌던 눈을 붙여볼까? 양면 테이프를 쭉 붙이고. 양면 테이프로 꾹꾹. 이제 날개. 날개는 플라스틱 그릇 뒤에 붙여주세요. 뒤집어서. 우와, 날개도 생겼네. 이제 뒷판을 붙여볼까? 아까 만들어둔 뒷판을 양면 테이프로 플라스틱 그릇에 꾹꾹 붙여주기. 후! 지저분한 뒷판이 깨끗해졌죠? 후!რ있다. 어? 부엉이 얼굴이 좀 이상해. 아 차! 부리! 하이고, 어쩐지. achy, 부리를 산 모양으로 조금 꺾어서 점푸에 꾹 눌러주면 우와 이제 진짜 부엉이 얼굴 같다 자 그럼 이제 부엉이 팔을 만들어볼까 알림판 뒤에 붙여줄거야 자 됐다 부엉이 다리를 털실과 알림판 사이에 붙여주세요 부엉이 발 뒤에 다른 발을 잘 겹쳐서 붙여주세요 짜잔 부엉이 덕분거리 완성 여긴 우어방 누가 화장실 거리를 왜 달아놨네 진작에 있었으면 왕자님 앞에서 창피한 일도 없었을텐데 그것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왕자님 공주님을 위해 만들었죠 왕자님 자 그럼 이제 무도회장으로 함께 가실까요 네 왕자님 만들기 잘하는 왕자님 멋지죠 어? 왕자님이 우리 만들어볼까요를 보고 부엉이 방문거리를 만들었나봐 이야 정말 친절하고 멋진 분이시네 그치? 부엉이 방문거리를 다 만들지 못한 친구들은 만들어볼까요 다시 보기를 보면서 차근차근 만들어보세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 재미있고 신나게 만들어봐요 안녕 다음 시간에 테이프 풀 목공풀 송곳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